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2사에서 6장 13절 또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사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2사의 원약의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원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보금의 사람 2사의 원약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보금의 능력입니다 보금의 능력 이 보금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보금의 능력이에요 보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보금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지역의 사역자 조장된 여러분이 이 보금의 능력을 믿고 내가 누리면서 현장에서 이 보금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보금입니다 참된 보금 세상에는 보금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참된 보금이 아니면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보금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에 그 비유로 되어진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 옥토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으로는 참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옥토, 옥토를 통해서만이 참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보금 16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다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된 보금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이 세례 요한으로 믿었기 때문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보금에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어가지고는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었어요 예레미야 사회의 봉사적인 사역에 이렇게 중심이 있었던 이런 예레미야나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던 신비 또 능력의 대명사인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신앙으로는 참된 보금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죠 참된 보금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참된 보금 대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수록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금화 체질입니다 보금화의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른 보금을 이렇게 참된 보금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변화산상에서 여기 있는 곳이 조사오니 현장에 내려가지 않냐고 변화산상에서 그냥 예수님과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옛날 사상 그대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가면 누가 더 큽니까 자리 다툼하는 것이죠 아직도 옛날 습관 버리지를 못했고요 또 요한보금 21장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옛날 습관으로 또 옛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사회적 제조장들도 빨리 우리의 체질을 보금화 체질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금화 운동입니다 보금화 운동 참된 보금이 맞다고 하면 빨리 내가 보금화 체질로 바뀌어지고 보금화 운동을 위해서 전심 전력해 나가야 되는데 이 보금화 운동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1절 3절 8절이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체질이 되어졌어요 이 오직 보금화 운동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보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참된 보금화의 체질, 보금화 운동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사육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된 전도자예요 누가 참된 전도자라고요? 바로 이 보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사야 시대는요 참된 보금을 놓쳐버렸어요 참된 보금을 놓쳐버렸고 이 참된 보금을 전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사야가 참된 보금의 기체를 들고 일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보금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줬습니까? 바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극심한 고농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언약을 바로 잡았잖아요 언약을 깨닫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언약만 잡고 일어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학자 조장들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보금화 체질이 되어지면 되고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 보금화 운동에 전념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압니다 회복, 회복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 건강, 경제, 가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사야가 잡은 그 언약만 잡으면 이스라엘이 잡은 그 언약만 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언약 안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는 언약 하나 제대로 깨닫고 언약 제대로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약 이것은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응답의 길입니다 언약 잡으면 살아나게 되고요 언약 잡으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그것이 뭘까?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루터기 언약을 잡았어요 그루터기 언약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혼자 계시니까요 소리내서 읽어도 상관이 없을 줄 압니다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루터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랩런트 남은 자 후대입니다 랩런트예요 하나님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랩런트 남은 자 후대를 준비해 두셨어요 마체엘리아에게 엘리사와 칠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랩런트 원약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뭔가 하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또 지역에 있는 식구들과 기도하면서 꼭 기도해야 될 것 꼭 응답받아야 될 것 그게 바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 이 사연은 이것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운동, 랩런트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만우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보금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만우엘 2사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구원의 징조, 응답의 징조, 삶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회복의 징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징조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서 아들을 주시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임만우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또 망한 이유가 후대에게 원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태칸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셨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겼어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냐고 우상을 섬겼어요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피의 제사가 아닌 보이는 우상 제사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졌어요 임만우엘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의 제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임만우엘은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임만우엘은 바로 원약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임만우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술사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루터기와 임만우엘을 원약으로 잡고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가 누린 원약의 여정입니다 이사야가 누린 원약의 여정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원약의 여정을 누렸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우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자로 부르심받은 이 보금의 사람 이사야가요 자신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렸어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원약의 여정을 누렸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사야가 그러면 어떤 원약의 여정을 누렸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보시면 병나은 자신을 자랑하는 히스기아 왕의 실수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아 왕은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아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15년간이나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많은 사신들이 모인 가운데서 간증을 했어야죠 어떤 간증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에 와봤습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금은 보아가 쌓여있는 것을 외국이 쏘은 사절단들에게 보여줬어요 특히 내탄고라는 그 금고를 보여준 거예요 내탄고라는 것은 임금이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된 그 일종의 금고죠 그 내탄고를 모든 외국 사신들 사절단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바벨론 사절단이 이것을 보고 이야 저거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빼앗으면 좋겠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고가 되어져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아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랑에 바빴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요 앞에 악을 행하는 유대의 왕들 그랬습니다 이 왕들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왕들이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과 하나님이 보시는 소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바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또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이 이사야가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사야 6.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자원했어요 자원에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금을 위해서 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2, 3, 7 보금말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이 지역 보금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원약을 깨달으면 원약 깨달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당 헌덩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역 보금말, 교회 보금말, 교회 주변 보금말을 위해서 우리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쓰십니까? 원약 가진 사람 보금의 사람 사명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발견하고 전달한 이사야 그랬어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일어섰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사야가 현장을 전부 회복시켰습니다 원약의 여정, 이사야의 원약의 여정은 전부 회복의 여정이었어요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첫 번째는 이사야의 6장 13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랩런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루토기 언약을 했는데 랩런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랩런트에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깨닫고 일어서는 순간 랩런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인마누엘 언약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보금 회복이에요 보금 회복 다른 보금으로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보금 망할 보금 이런 것으로는 절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참된 보금 인마누엘 이걸 깨닫고 보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절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르심의 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모든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보장해 주고 계세요 보금 안으로 언양 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데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변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변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보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보금의 능력을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보장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사의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계보금아 민족보금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화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은 모든 일, 모든 기도의 제목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다리면 되어져요 100% 맡기고 기도했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어졌더라도 응답 되어질 줄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사의 62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의 축복을 말해주고 파수꾼의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의 축복이 뭔가 하면 2, 3, 7 회복입니다 2, 3, 7 회복 전 세계 5천 종족 보금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지역을 보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뭐로요? 2, 3, 7 회복 죽어가는 생명들 주변에서부터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2, 3, 7 회복이고 또 세계 보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약의 여정을 간 이사야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남긴 인생 작품입니다 이사야가 남긴 인생 작품 뭘 남겼습니까? 디모대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비하라고 그러죠 고난의 길로 오신 거예요 몸을 낮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 참으사 감당하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도 있고 또 사건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래요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단하고 쉬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대교구 원리스의 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절대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본당 헌당 본당 헌당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2, 3, 7 보금화를 위해서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미션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잠시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본당 헌당을 위해서 작정한 헌금을 미리 드리자 그리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본당 헌당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2, 3, 7 보금화 곧 우리 주변 보금화 가정 가문 보금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앞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사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것을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이사야도 선자로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남긴 인생작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남긴 인생작품은 랩런트 운동입니다 랩런트 운동 유강수 목사님이 이사야 6장 13절 이 말씀을 원약으로 잡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랩런트 운동 후대를 살려야 된다 후대에게 원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원약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 랩런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두 번째는 보금운동 이스라엘을 놓쳐버린 보금 인만호일로 회복시켰어요 우리도 주변에는 보금 놓치고 방황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죽어가는 생명 종교인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보금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주인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약을 이 인만호엘의 보금을 깨닫고 보금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은 보금운동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글쓰신 사실을 증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말씀 랩런트 인만호엘 이것을 원약으로 잡고 이 운동에 전심 전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운동 가운데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장 살리는 24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요 24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파수하는 일을 지키고 감시하는 일을 주야로 이게 사명이에요 주야로 24시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졸게 되거나 게을리하게 되어지게 되면 적들이 침공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을요 24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24시 주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라 누가요?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이 쉬지 말아야 되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파수꾼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계속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24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서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리고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2, 3, 7 세계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4 보금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24 보금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서론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잘못된 보금 참된 보금이 아닌 다른 보금 모든 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참된 보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보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보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 보금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부 대교구에 속한 또 모든 교구의 사역자 조장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 대상자들 한 명 이상 세 명 이상 우리 성도들은 한 명 이상 하시고 또 사역자 조장들은 세 명 이상 세 명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명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24 전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24 전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전도와 선교 안에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있든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역자 조장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로 이사야와 함께 하셨어요 다 망한 나라 가운데서 이사야는 언약을 바로 깨닫고요 그 언약 잡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현장을 다 회복시켰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미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고요 회복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올 한해는 전부 회복되는 그런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사야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가시면서요 과정 가운데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역 식구들과 늘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종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현장을 누비면서 보금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서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사회가 보금을 깨닫고 또 이 사회가 랩런트 운동을 깨닫고 현장에서 이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다가 이 사회가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저장들도 현장을 회복시키는 그런 원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과 가정 또 생업현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온종일토록 하루의 모든 여정이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이 사회처럼 온약의 여정을 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회복하는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사역자 조장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원하는